엔튜깊은 데их gua 거랍니다. 에이Ent pro 엔튜깊은 편 yang capek 마지막 에너지를 그럼 뭐 Boulevard 엔튜깊을 파이팅 엔튜한 케이팝 화이팅 엔튜 케이팝 화이팅 인주 K-POP 화이팅! 인주 K-POP 화이팅! 인주 K-POP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가장 유명한 아이돌 그룹입니다. 여러분은 샤이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각자 인사 좀 해주세요 다시 하시오 하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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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냥 돌아가면 돼 그게 재밌어 화려한 건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샤이 지금 무대 올라가야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투 케이팝 한마디 하고 인투 케이팝 시청자 여러분 저희 샤이는 이렇게 라스베가스에서도 공연을 하게 됐는데요 많은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해외 그리고 많은 곳에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컨텐츠 프로그램의 샤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엔투 케이팝 화이팅! 엔투 케이팝 에어 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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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손처럼 굳이 못 닿아도 우리 둘은 어쩜 우리 우리 셋이 트러블루